야, 음악 부를 수 없냐? 음악 부를 좋은데. 옛날 감성. 와연이 형 맡으니까 바로. 와연이 형 맡으니까 바로. 옛날 감성. 야, 헤드폰 없어? 헤드폰 너 아까 기막에 샀잖아. 아, 기막에. 기막에. 어디 갔어? 여기 있다.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안 해 봤다고? 안 해 봤죠?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지금 술 한 잔 다 안 마셨는데. 제가 늘 이러고 살아요. 빨리 손 시켜. 다시 막 배를 만들어야지. 봄봄봄. 어, 맞았어. 봄봄봄. 지금이야. 어. 아유, 조명이 별로다, 여기. 조명이가 이렇게 피부과 조명인 거 어떻게 놀겠니? 냄새 맡아볼까? 두 뱀이 손님이잖아. 후우! 오후! immerethop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